우리 앞지가 갖다 준 이 달걀 이거 일반 알은 이렇거든요 근데 이건 엄청 조그매요 이거 저는 이게 다른 종류의 닭이 난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초란이래요 처음 초 자에 달걀 난 자 병아리가 커서 처음으로 어른이 돼서 처음 알 날 때 이렇게 조그맣게 난대요 병아리가 커서 처음으로 날 때는 그래서 초란 이게 이제 그 한두 번 낳다 보면 이제 점점 점점 알이 커지는 거래요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알이 켜 줬어요 초란 저는 다른 종류의 알인 줄 알고 오늘은 이번로 아침